이야 이때쯤 수능시험 칠 때쯤 되면 슈퍼스타라는 이 노래가 또 막 울려 퍼지긴 한데 이 노래 만든 스토리를 좀 저는 궁금해요. 아 이 노래가 실제로 주인공이 있는 노래예요. 아 들어보면 뭐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그 역시 이제 대입하고 연관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야구선수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 있네요 그러면. 노래 만들어지기 전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. 우연한 기회로. 그래서 거의 뭐 저희 집에 한 열흘 정도 같이 살았었어요. 그 짧은 기간에.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.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 앨범에 수록해서 앨범에서 사실 다섯 곡 수록된 EP였는데 네 번째 트랙 수록곡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야 이 노래다 이 노래다 하는 노래는 잘 안 되는 노래가 있고 맞아요. 그냥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이런 곡인데 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런 슈퍼스타 노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됐어요. 그럼 타이틀곡으로는 생각 안 했었네요. 처음에는. 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 까무잡잡한 스포츠맨이라는 그런 내용 등등.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뭐 또 그 당시에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여가지고 그게 또 인기를 많이 끄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. 그게 광고도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노래가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꽃을 피우고자 했지만 안 피고 무심히 심은 버드나무는 그늘을 들이온다. 이런 말이 있는데. 멋지다 멋져. 야 역시 뭐 하려고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. 그러니까요. 무심히 뭔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한 문장 할게요. 네. 옛말에 어느 먹구름에 비올지 모른다 했어요.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. 오늘 좋다 좋다 좋다. 야 우리 이한철 씨를 모시니까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. 자 5692번님. 이한철님 시험 점수 잘못 나올 것 같다고 투덜거리는 조카 녀석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외쳐주세요 하셨는데. 5692 조카님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성적이 있어 즉석도 개사까지 좋습니다. 권현미님도 좀 읽어주십시오. 우리들의 슈퍼스타 이한철님 슈퍼스타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이한철님의 슈퍼스타는 누구인가요? 저의 슈퍼스타는 저희 친정엄마입니다. 큰 수술 두 번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정말 저만의 슈퍼스타네요. 오랜만에 어머니와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. 지금 신청곡이 엄청 들어오는데 2605번님도 한철 형님 안녕하셨습니까? 긴 머리에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해서 저도 함께 머리를 밀고 왔습니다. 멋지십니다.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머리 민 모습도 아름다운 우리 와이프를 위해 슈퍼스타 이한철 신청합니다 하셨네요. 우와. 자 그러면 슈퍼스타를 한번 듣고 올 건데 어떤 버전으로 들어볼까요?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하신 배우분들이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. 새 버전이죠. 특히나 큰 수술을 하신 친정엄마의 사연도 있었고 또 2605님 아내분도 수술 앞두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. 그 버전이 어떨까 싶어요. 아무래도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으니까. 좋은 선택입니다. 자 그러면 드라마 ost 버전으로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.